코로나19 사태가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었지만, 지역경제는 엄청난 후폭풍을 겪고 있습니다. 다양한 지원책이 쏟아지고는 있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실효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반응이 많은데요. 내일 오전 방송되는 시사진단회 내용을 권준범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멈춰선 공장, 점포들은 문을 닫았습니다. 지역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 두 달째, 지역경제에 삭풍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와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은 이미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다양한 지원책이 쏟아지고 있지만, 실감하기 어렵습니다. 제조업도 힘들다고 아우성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을 견뎌야 하는데, 지금으로선 버틸 재간이 없습니다. 언제 종식될지도 모르는 불확실한 현실 속에서 기업은 추가적인 자금 확보가 상당히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한도 외로 추가적인 대출이 가능하도록... 더 큰 문제는 취약한 지역경제 구조입니다. 자영업자 비중이 22.7%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데다, 제조업 역시 자동차 부품과 같은 특정 업종들로 편중돼 있습니다. 대구시는 비상경제대책기구를 구성해 금융세제와 기업, 소상공인, 고용안정 4개 분야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에 나설 계획입니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지역경제의 후폭풍 실태와 대책을 논의한 시사진단 쾌는 내일 아침 9시 방송됩니다. TBC 권준범입니다.